안녕하세요. 겜겜이에요. 오늘 할 게임은 브로스타즈에요. 제가 이걸 잘하지는 않는데 한번 같이 해보려고 준비해봤고요.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. 플레이! 제가 몇 번 해보질 않아서 어? 아직 플레이어가 다 모집이... 어? 됐다. 자,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자! 오! 어디 숨은거야? 오! 이 맵은 제 처음 해본건데 아! 시작하자마자 죽었어요. 상대수도 너무 강력한데요? 우와! 우와! 여기까지 들어왔어. 오! 상대 맞았는데 우와! 이거 엄청 강력하다. 와! 어떻게 또 죽었어. 다시! 오! 어디 숨어있지? 아! 이쪽에 있다. 이쪽에 있어요. 오! 근데 얘네들 되게 엄청 오! 실력이 엄청 대단한데요? 아! 아! 자! 좋았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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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! 오! 이쪽으로! 오! 이쪽으로! 오! 오! 와! 엄청 잘한다. 지금 벌써 몇 번을 찍은거야? 오! 오! 숨어서 엄청 많이 쌀가 있는데요? 오! 일단 피해있어서 오! 오! 조심조심. 오! 벌써 카운트 다운을 하는데요? 저는 지금 보석을 하나도 먹지 못했는데? 아! 일단 피해있어야겠다. 오! 도망가! 도망가! 아! 저 없이 탄다. 으악! 일취 끝났대요. 아! 우리 팀이 졌네요. 아쉽지만 한번 더 해볼게요. 이번에 좀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을 가볼게요. 자 일단 토큰 보상 받았구요 자 다시한번 플레이 아 이번에 한번의 플레이어를 찾았네요 준비 시작 이번엔 꼭 이기금 할테다 도망있어 오 저기 오 오 우와 얘는 총알이 엄청해 우와 되게 신기하다 쟤는 오 도망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조금만 더 하면 효골총화를 발사할 수 있어요 앞으로 다 보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영상 저는 밟으면 안 되 기능이다 가가 으 으 요 이럴 땐 도망가야 돼요 내가 이겼을 얻을 땐 도망가야 돼요 오 principal 너무 가까이 갔다가 한 번 죽었네요 다시 시작! 벌써 카운트다운 했다 한 방 빠지겠어 오! 받아라! 일단 도망가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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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! 와! 매치 종료 이번엔 결과가 와 이번엔 팀원들이 아주 잘해줘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총 보상도 받았구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플레이 10개의 보석을 모세요 출발 출발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괜히 용감한 척하냐 다시 앞으로 오 저 앞에 있다 좋아 내가 이걸로 쏴중했어 가다라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강력한 총알을 막았어요 다시 도와요 다시 출발 또 강력한 일단 혜택 지금 수많이셨으면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다시 도와줄게요 벌써 카운트다운 오 레드팀 도석이 저렇게 많고 우리팀이 지금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해야되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아 매치 끝 어떡해 이것도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그래도 뭐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 일단 받았구요 어 여기 보상박스가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코인 22개 들어있구요 와우 벌이랑 셀리에 업그레이드 가능한 포인트를 받았어요 한번 더 게임 해볼게요 시작 시작 가자 이번엔 이겨줄거다 어? 어차피 누가 날 쏘고 왔다 어? 아우 사이사 여기가 아 또 아프겠다 오우 아 chama 지금 열심히 잘 해주고 있어요 아 도심으로 활동 오다 하와 도망가 도망가 manners 도망가 오오 프레임콘 ㅋㅋ anky 媚 媚 媚 媚 媚 媚 媚 媚 어 느낌이 너무 잘해져서 지금 보석 안에 한 개도 못 먹었는데 우리 심한 덕에 지금 제가 와우 매치 종료 어? 아니네 다시? 40파운드 나오면 되네 4초 3초 2초 1초 끝! 와아 와 이번엔 팀원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를 했어요 덕분에 토크 무상도 엄청 많이 받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블러스타즈를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구요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또 만나요 안녕